환경위기 시대를 맞아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님을 자각하고 생명살림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울산 백년사에서 마련된 제1기 울산불교환경연대 녹색아카데미 첫 강연자로 나서 한정된 자원과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환경문제 근원으로 지목하며 생태적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자세와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채식 위주 식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, 일회용품 사용자재 등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생활 속 생명살림의 일상화를 강조했습니다. 이번 아카데미는 녹색 사찰 만들기, 불교와 국립공원, 울산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울산 백년사에서 열립니다.